오늘 은혜받고 성취대 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 댁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에서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흥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참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순이 이스라엘 치료하니라 암몬 자순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라 장녀들이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순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한란을 당하였다고 어째 내게 왔느냐 하느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녀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순과 싸우게 하려 하니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지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녀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순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요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녀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요하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녀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근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요하 앞에 아래니라 아멘 버림받았던 입다가 지도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사 인자 좀 하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사사기 내용을 보면요 범죄하고 징계 또 해계하고 구원받고 또 망각하고 또 재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적인 역사의 패턴이 주기가 반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또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비롯되는 거라 했습니다 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고난이 떠나지 않고 또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요단 동편의 압제를 받았고 또 이 시기에 요단 동편의 길래앗에서는 입다가 사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암몬이 길래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에서는 정군을 통솔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장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격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입다가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의 11절을 보면요 하느님께 세우신 사사 입다의 출신 배경과 또 그가 길래앗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비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영고로 길래앗의 본처가 태어난 소생들은 소생들이 그들을 쫓아 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행으로 추방을 당해서 입다는 도읍당에 피신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은 잡류가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 할 때 길래앗 장녀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 용사로 불리웠던 입다는 길래앗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길래앗 지도자로 추대가 됩니다 하느님은 철저히 사사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입다를 이스라엘 구할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은 그 가문과 그 사람의 지식 여하에 따라서 또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고귀하고 천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리를 했고 또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하루에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신 사는이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사 입자처럼 배경이 없고 또 부족하고 그래도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입다의 신분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1절에 보니까 길라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요단 동쪽의 길라사람이고요 힘있는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사라는 말은 용맹이 있는 그런 군인 또 힘센 장군 등을 나타낸 뜻으로 용기와 지락이 있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생, 매춘부라 해서 기생 운문에 보면 이사조나라고 하는데 매춘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길라사람은 길라에서 사는 것인데 문하세의 아들 마길 후손은 길라세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명수 또 마길의 후손 싸움의 용사라고 가르치는데 입다는 그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생은 창녀를 가르쳤습니다 입다의 모계적 신분이 아주 비천합니다 2절에 보면요 길라에서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거기에서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가 이복 형제라는 이유로 길라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기업을 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가문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낸 이유는 이 천안 신분을 이용해서 아버지 기업을 나누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아버지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완전히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장기의 아들로 주류사에서 내쳐지게 될 때 아버지는 내쫓기는 자신의 보호에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 이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땅을 분배 받지 못하였고 또 이방 땅 돕으로 피하게 됐는데 돕당은 길라에서 북쪽 변방에 있는 수레의 작은 도시로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류라는 것은 무익한 쓸모없는 범죄인들 이런 뜻으로 이방의 여러 족속들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도는 그런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주류사에서 흡수되지 못한다는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입다는 비록 창기의 아들이었긴 했지만 상당한 식견과 또 은변술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1절 내용에 보면 그를 큰 용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체구가 장대하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탁월함은 도업당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전투력과 조직력과 입다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하실 때도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연약함 때문에 하느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선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림받은 자를 지도자로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라 장로들과 입다를 데려오르고 도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럽니다 얼마 후 라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부터 쫓겨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그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거죠 입다의 용사적인 명성을 이미 듣고 있던 길라 장로들은 스스로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이란 것은 뭐냐면 모든 결정권을 가진 군대 장관이나 방백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길라 장로들은 입다에게 먼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또 만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라에서 통치자로 추대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한란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이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추방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길라 장로들에게 언제는 쫓아내고 언제는 또 불러들이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안문 자선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은 우리 길라세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이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장로들은 입다에게 우리가 우리와 함께 싸워서 우리 안문으로도 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머리는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처음에는 군대 장관을 제안하다가 모든 권한을 입다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면 그의 삶에 입다라는 가문의 영광을 또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자리에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입다는 이방 땅에서 장녀들과 같이 살았고 그 출신은 비천했지만 또 권한도 있었습니다 아픈도 많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문 자슴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넘겨주시면 이 내게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서서라는 뜻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승리를 하는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에게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잊지 않았고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이길 때 약속을 지키겠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길라 장녀들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는 확실하게 하느님의 말씀 앞에 썼다는 거죠 여호와가 최고의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자리를 승략을 했습니다 이제 입다는 여호를 증인으로 세워서 약속하는 장녀들과 하답까지도 받아냈습니다 탁월한 협상을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길라스의 수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녀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요 앞에 아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입다는 모든 조건을 제안하고 또 수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 앞에서 다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입다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했고 또 하느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벽제의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무엘이 그 집안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예 다이서를 불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선은 기름범을 받았고 이스라엘 최고 리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가 된 다이처럼 하나님은 이시다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신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입다도 천한 몸으로 태어나서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던 몸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한 사사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꼭 하느님 앞에 필요한 사람들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쓰임 받아서 CVDIP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버림받은 입다가 권위를 입은 입다가 됩니다 입다는 원래 사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로 술생도 별로 지도자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또 기생의 아들로 불안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있는 사람으로 잡녀들, 뭡니까? 건달, 이 떴선 뭐냐? 텅 빈 사람, 공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장녀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는 정말 전쟁을 일으켜서 안문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입다는 안문과 전쟁에서 하느님의 준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한때 불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대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행실도 하지 않은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 리더로서 성품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의 중심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고른조 1장 2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여러모들도 과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부터 잊혀진 사람입니다 한때는 공조의 양아들로 왕자였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일개의 나이든 천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0세 잊지 않으시고 떨기나무 앞으로 불러서 그를 초충해서 추레굽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회 사회사님 18, 21절에 보니까요 이전일을 생각지 말라 광려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제 포류의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캄캄한 세상에 삐치를 발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새일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중대한 말씀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질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는